투명하게 자기가 했다고 준비를 했더라고 며칠할하게 자 일단 저 각자 한 분씩 인사를 좀 드릴게요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잘생겼다 정말 전소발이 전소발이는 저도 최근이에요 저도 아직 태어난지 얼마 안된게 구전마을에서 세찬이한테 아 좀 뜯겼구나 맨날 저런 분이랑 함께 이런 레이스를 하는거에요 어떻게 이겨내자 내 여자친구는 세찬이 형 여자친구 무슨 말이야 내 여자친구는 세찬이 형 여자친구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야 뭐야 나 몰래 연락해 땅에 눕지 말고 일어나라고 근데 또 시작이 아니야 저는 305원에서 하는 고시생이 도현이라고 아 도현이 잘 도현이 도현이 내가 하려고 원하이드 잭 황산불 황산불 이면 수출 아 고시생이 너무 달라 너무 비교되는거 아니야 너무 멋있고 이게 진짜 고시생이지 네